변수가 없어요. 변수가 없다. 언제까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아마추어 분께서 너무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 이런 얘기를 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아 그럼요. 답이 없다. 변수가 없다. 완벽하다. 더 쉽다. 특히나 이제 배틀넷 환경이기 때문에 뮤탈리스프의 위협이 다른 때보다 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송경구 선수가 그렇게 자신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테라를 위협할 만한 이런 그 고수를 섭외를 하라고 시키기는 했는데 그래도 뭐 자신이 있지는 않아요. 이분의 아이디를 제가 처음 봅니다. 자 이제 팬께서 또 질문을 한 가지 해주셨는데 같은 팀 내에서 이 선수는 정말 다음 시즌에 기대가 많이 된다. 한 선수가 있더라도 한 명만 뽑아주세요. 이 팀에서요. 없나요? 네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나마. 그나마요? 그나마 영무가 그 이번 1년의 시즌에 좋은 모습을 많이 못 보여줬잖아요. 이제 시즌 막바지에 부르기가 올라갔고 그래서 이제 다음 시즌에 저희 팀에서 제일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서영구 선수? 네 반대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던 김기현 선수나 유병준 선수는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예상으로. 개인적인 예상이죠? 바람경은 아닌 것 같고 네 일단은 뭐 그 선수가 뭐 어째 어째 했던 상관없이 이제 송경우 선수에게 약간 좀 그 눈밖에 난 행동을 팀 내에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그럼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경준이처럼 이제 자기들이 실력을 더 스스로 높게 평가해서 좀 게을러진 그런 경우고요. 경준이 이제 기현이는 게임을 하긴 해요. 근데 그 적으로 많이 해요. 아 주정을 안하고?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 상태로 계속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면 다음 시즌에 야 지금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기는 어렵다라는 어떤 그 선배의 충고니까요. 아 그렇죠. 뭐 경영면에서는 송경우 선수가 대선배죠. 그럼요. 산전수전 다 겪어봤고 또 어떤 그 선수가 아 잘 되고 어떤 선수가 잘 못하고 은퇴를 하는지 처음부터 그까지 벌써 먼저 아 몇십 명의 이제 프로게이머는 그렇게 봐왔을 테니까 송경우 선수가 보는 일이 정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 뭐 당사자들은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또 송경우 선수가 나름대로 정말 많은 경기를 하면서 생각도 좀 많이 했을 걸고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최대 위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언제가 그 최대 위기였나요? 저에게 최대 위기는 매년 계약할 때마다 좀 위기였어요. 아 계약실 때 항상 계약할 때 이제 연봉도 많이 깎이고 또 중요한 건 이제 계약하기 전에 항상 성적이 하락세였어요. 그때 좀 많이 힘들었죠. 아 계약이 어떤 징크스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때만 돼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부담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그때 당시에 아 계약해야 되는데 부담감이 크죠. 아 그거 때문에 마음을 좀 비워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프로들이니까 마음을 비울 수가 없죠. 내가 이 경기를 한 경기 한 경기 이기면서 이제 아 계약 시점에 터져나오는 한 12연승. 네. 이거면 이제 계약금에 엄청나게 플러스가 되는 것은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그런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있으면은 부담이 안될려면 안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막상 이제 이때가 이제 계약 시즌이고 내가 이제 남은 경기가 이 정도 할 수 있기에 여기서 몇 단승만 하자라는 네. 이렇게 부담감이 네. 스스로를 가둘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3년 연속인가 거의 이 계약 전에 성적이 계속 하락세 네. 떨어져도 좀 심하게 떨어질 정도 떨어졌었어요. 안타까운 그런 그 사연이네요. 어떻게 좀 이 저 그분의 움직임을 좀 확인을 하셨어요? 네. 일단 서로 무난하게 3회 처리 체크랑 저는 원 베러 더블 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 정도면 좀 원활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그림이죠. 네. 순조롭죠 이거. 제가 그 문제도 없고 이 종족전의 경기 같은 걸 잘 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빌드 개념은 없거든요. 이제 빌드만으로 게임을 하는 거 아니니까 저는 좀 감으로 하는 그런 타고난 센스 네. 센스 느낌 빌드가 완벽하지 않아도 이제 완벽주의자인 성경우 선수의 대정우전 빌드가 완벽하지 않아도 타고난 센스로 이제 커버를 한다. 오? 기타하네요. 완벽하죠. 아 근데 왜 프로토스 하세요? 아 제가 진짜 저거랑 테란했으면 다 끝냈는데 아하하하하하하하 종족을 원래 테란했었거든요. 진짜 그게 너무 후회되요. 바꾼 게? 네. 어쨌든 리그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가면 이제 바로 깨버리니까. 그럼 너도 재미없어지지 않아요? 혼자서 무슨 계속하면은? 제가 원래 딱 그 한 번의 계기만 없었더라도 계속 테란을 하는 건데 그 한 번의 계기가? 그 제가 아마추어 때 임성춘 해서 한 게임 도전했다가 처참하게 발렸거든요. 아 임성춘? 네. 슬픈 임성춘? 아니 제가 엄청 옛날부터 그러니까 선수 시절 때 게임 했다가 바꿨어요. 아 임성춘에서 보고 바꿨는데? 네. 그러니까 게임 한 번 해보고 와 나도 이렇게 하면은 진짜 잘하겠구나 했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좋았어요. 그렇죠. 임성춘에서 한계를 도전하다가 그만들었잖아요. 임성춘에서는 뭐 한계에 도전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할 때까지 하는 거고 하다가 이제 못하겠으니까 은퇴해서 요즘은 성춘쇼하고 있어요. 예전에도 이 프로토스라는 게 뭐 계속해서 경기인데 어떡합니까? 그럼 테란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테란해야죠. 그러니까. 아마 송명우 선수가 그때 당시 임성춘 해설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테란인데 프로토스로 종족을 바꾸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친만 했었어도. 그렇게 물어보면은 테란하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프로토스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 많이 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임성춘의 플레이를 보면은 이름은 뭐 임성춘이지만 허칠이 이제 얼굴도 굉장히 남자답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플레이에 또 유연함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굉장히 멋있는 이런 플레이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송명우 선수가 그런 모습에 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인생의 오점 중에 하나죠. 프로토스를 선택했다라는 거. 깜짝 놀랐어요. 임성춘 해설 때문에 종족을 바꿨다고.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가요? 게이머 중에서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임성춘 해설의 게임이 너무 멋져서 프로게이머를 하면은 내가 프로토스로 프로게이머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철없던 시절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이런 플레이였어요. 좀 뭔가 환상을 품게 만든 인원 플레이였어요. 진짜 막 극도로 밀리고 있다가 한 방 모아서 그냥 확 쓸고 다니는 그런 플레이들. 저는 개인적으로 물어봤지. 왜 이렇게 한 방 모아서 나왔냐고 나가면 지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이렇게 메딕이 짧은 일이었고요. 루타를 지금 활용해 주신 분인데요. 완벽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프로토스전 보다 좀 쉬워 보입니다. 메딕 막 죽고 이러는 거 보니까. 이거 다 잡으면 일부러 내주시는 거죠? 이 정도 내줘도 할 수 있잖아요. 적어주고 들어간다. 상대의 방심을 지금 유동하는 플레이였어요. 안 불려요. 안 불리하죠? 불리하다 소리 한 적 없습니다. 목소리가 좀 작아졌는데. 저는 불리하다. 뭐 그래요. 한 모시고 완벽한데. 그런 얘기 안 해요 저희는. 전혀 아니죠. 루타를 막 죽고 이러잖아요. 벙커 안 지워도 막을 수 있는데. 그냥 좀 안정적으로.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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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 지워지는 인테리어. 설마 여기서. 아니겠죠. 고맙죠. 이렇게. 땡큐. 이러는 거죠. 이제. 루타를 두 마리 남았잖아요. 어쨌든. 다 뚫어있습니다. 머림도 한 두 마리 남은 것 같아요. 머리 한 마리 남았습니다. 아니 설마요. 완벽함인데. 좀 재밌는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안 불려요? 좀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운동은 무난하죠. 배로스 잘 돌아가고 있고. 이분 굉장히 공격적인 저 분이시네요. 맘에 듭니다. 그렇죠. 화끈하게. 조금 더 몰아치셨으면 좋겠는데. 배로스 더 늘리고. 이긴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요. 화끈하게 하셔가지고. 화끈하게 살아대셨어요. 일단 뭐 이긴 것 같아요. 60배로. 확장기지까지 스팸을 확인했고. 바로 하나 밀어버리고 그러면. 지금 저. 지금 나가는 저 머린에다가 벌쳐. 머린 한 4개에서 5개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벌쳐 하나였잖아요. 그럼 벌치기 깨져요. 저 정도면. 로커가 있든 말고. 성경우 선수는 이제 정우전을 워낙 잘하는 이런 플레이어니까. 거쳐 쳐 놓고 기다렸네요. 그러니까요. 들어와서는 들이 바다라고. 예. 허허실실이라고 있잖아요. 털리는 척 해주지만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실제로는 털리지 않는. 이런 그. 이제 살을 주고 뼈를 치는 이런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것이. 성경우 선수의 계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윗크림을 정말 잘 그렸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짝 보면 왜. 언뜻폼 좀 약해 보여가지고. 들어가면 끝날 수 있겠지 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끝나네요. 아. 아 진짜. 여러가지 소리가 되네요. 흥영이 되는 거. 그러니까요. 그래야 이제. 해만 내다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저우전을 잘하는 태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허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약간 좀 한숨. 시름소리 내신 거 아니죠. 뭐 이것도 미리. 아 워낙에 지금. 이야 이거 컨트롤 보이시다. 이 컨트롤이 정말. 엄지손가락을 치켜둘 수밖에 없는. 원샷 유킬인가요? 우선 여기서 또 드립받게. 이건 컨트롤으로 다 죽습니다. 다 죽죠. 못 도망가죠. 도망가는 거 보세요. 이거 sqv로 길을 막고. 그런데 그리로 안 오고. 이야 이거 완벽한데요. 그냥 6개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잡아먹고. 끝났네요 저 그리. 이 정도면 끝난 거예요. 드랍시까지 지금 나왔고. 네 한 80% 정도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꾸 들어오시는 데요. 네 굉장히 공격적인 저 부분이세요. 네 이런 공격적인 저 부분은 이제 뭐 박성준 선수랑 홍준호 선수 이외에는 없었는데. 멀티를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아주 심하게 들이왔는 이런 타임입니다. 계속 들어와야죠. 박성준 선수는 드랍스에 지금 태웠고. 왜 가도 이제 말 좀 막기가 좀 까다롭겠는데요. 네 드랍시 자체도 지금 막기가 어려운 데다가 출발하게 돌아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 쓰리가스 지역이 만약에 이 드랍시가 깨지고 이렇게 되면 한방 명력을 막지 못해서. 박수석으로 치는 게 안 해서. 아 이거. 이거 그냥. 정찰용으로. 네 옥저고랑 옥저고랑 비슷한 거죠. 정찰을 좀 해서 좀 보고. 워낙 그 상황이 좋으니까. 경찰용이죠. 드랍시의 마린 꽉 채워서 정찰 보내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이게 좀 옥저고 하나 보내면 좀 외로운데. 왠지 여기 태워서 보내면 꽉 찬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왠지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이 분이 저구 유저라서 그런지 심한 사람, 아니 저구보다는 잘하네요. 아 그런가요? 이건 뭐 전문 저구 유저니까요. 아 그래도. 네. 그 부종으로 간간히 하는 예. 이런 그 선수보다는 나은 눈이 있겠죠. 경기 타입도 좀 아마추어들은 경기 타입도 약간 독특한 타입이 되게 많습니다. 자신말할 때 스타일이 있어요. 그렇죠. 계속 한 번 다시 한 번 들어오고 오는데 이제 탱크까지 가지고 나와죠. 네. 이거는 뭐 이 정도 정도면은 같이 도움이 좀 있어야 버텨낼텐데. 탱크가 또 있어가지고요. 네. 때리고. 2대 D. 아 여기다니까요. 빼앗기게 되면은 머리매리 끓이고 힘을 쓸 수가 있어가지고요. 탈부가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가 이게 지금 단건인데. 이게 정우기 좀 깨서는. 아 다리 쪽까지 지금 왔습니다. 이제. 네. 배스를 좀 제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달려둘 수가 없어요. 아까 이제 스커지가 잔뜩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머리매리에서 또 제거가 된 상황이고. 그 병력 소비가 계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뭐 딥팔러라든가 이런 유닛들이 지금 이제 나왔거든요. 좋아. 좋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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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빼. 아유. 아유. 아 메딕은 뭐. 아 메딕은 뭐. 메딕은 그냥. 메딕은 그냥. 메딕만 살리면 돼요. 메딕만 살리면 돼요. 네. 그렇죠. 뭐 하는 거예요 원래. 못하는 게 아니에요. 위급하면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굳이 컨트롤까지 하면은 너무 쉽게 이길까봐. 네. 이런 그 상황인 거겠죠. 방송의 재미까지도 조절을 직접 해 주는데요. 네. 방송을 이제 쥐었다 놨다 하면. 그렇죠. 메딕은 텍에 한 3번쯤 나온 고수면은 메딕 다 죽었어요. 지금 여기서. 아 이 럭커도 지금 다리게 하는데요. 다리게. 위로 올라가고. 이거 약간 엉망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굳이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나름대로 좀 재미는 있네요. 테마는 있고 공격적인 어떤 저그와 굉장히 좀 저그를 우습게 보는 테란의 이런 매치이니까. 이런 매치 다시 보기가. 아이고. 이거는 이게 자료로 좀 남겨야 될 것 같은 그런 영작인데요. 네. 선병우 선수가 저그전 저 자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마다. 이 경기가 이제 그 풀타이밍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번기는 거의 뭐 잡았죠. 이 정도 상황이면. 잡았죠. 그렇죠. 시작하자마자 잡고 시작했잖아요. 백프로. 백프로 일단은 저그가 지지를 치지도 않았는데. 일단은 지지를 받은 그 표정으로 경기를 했었던 이런 상황이라. 뭐 경기상황은 계속 이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네. 공격적으로 무섭나와요. 이분이. 아. 이게 뭐 두파로까지 갖추고 좀 나오는데. 이 선병우 선수의 머닝메딕들은 상당히 상당히 까다로워요. 네. 그리고 이제 소음을. 이분은 무지하게 공격적이라. 진짜 빠르게 움직이는데요. 네. 진짜 빠르게 죽기도 하죠. 네. 바로 가서 그냥 소비하고 다시 만들고. 네. 패스트다이. 그리고 바로 빠른 생산. 네. 두가지 테마 가지고는 경기 패치시는데. 두 선수 모두 다 똑같습니다. 메딕 던져버리고. 주면 만들지. 네. 주면 만들고. 주면 만들고. 재고처리. 뭐 그런거 없어요. 그냥 바로 가는거에요. 네. 네. 어느순간 이제 적응은 포커스가 됐구요. 네. 이 저거분도. 이렇게 들이 부으면서도 확장률이 잘 열리고. 그렇죠. 들이 부으면서 확장하는 이런 타입인가 봅니다. 완전히 적응수. 네. 이런 그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부종전을 부종을 하다보면. 장기전을 갔을 때. 좀. 약간. 경기가 꼬이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좀 장기전을 좋아해가지고. 그렇죠. 그 정도 장기전 잘하는 편인거 같아요. 아. 장기전을 오늘 노리고. 뭔 말을 못하겠는데. 기획을 해서. 기획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장기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대단한데. 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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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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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가 깨졌어요. 이거는 거의 절반의 승리. 네. 승리가 좀 보이나요? 네. 저거 이제 좀 마를 때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럼요. 저거도 뭐 세계를 먹고 있는게 아닌데요. 조리 미네라가 생생해도 지금 본진거 안 말하면 말랐구요. 그럼 태라는 이쪽 자고를 먹고 버티링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 아닙니까? 지금. 이제 문 닫겠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일구가 거의 끝나가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저거를 쉽게 상대하고 계시면은 저희는 이제 아니 별 차갑도 없이 너무 너무 쉽게 지금 연기를 하시니까. 다음에 제가 성경구 이야기를 믿으려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자꾸 자꾸 저를 들은데 아직 정리를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닛이 다 죽고 배스를 내기나보니까 정리를 잘 되고 있어요. 여기만 막아내면은 많이 있잖아요. 통졸도 있고. 오우. 한쯤 한대요. 이렇게 큰 문제는 없죠 이제. 아니 제가 너무 좀 방심한 것 같아요.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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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어도 좀 더 빨리 끝낼 수가 있었는데 어차피 경기는 이긴 거지만 방심해서 조금 늘어진다. 그렇군요. 저희 게임이 왜 이렇게 저희는 성공인거죠. 최계반전인데요. 아까까지만 해도 약 10여군 정도가 하더라도 일단 이겼다라는 소리가 나왔는데 그렇죠. 역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자신감이 자신감이 있었던 송경우 선수가 저그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될 패틀 환경에서 저그전을 상대하는게 뒤로도 좀 쉽다라는거죠. 아이고 아 이거 진짜 아 뭐 그런 생각했어요. 많이 작성된 것 같은데요. 처음 헤라이 마를 때가 됐습니다. 헤라이 자원이 200대 것 같은데요. 자원도 마르고 플레이도 말리고 네 좋겠어요. 그래도 충격을 사시니까 한번 기대를 걸어봐야죠. 어 기대를 못 걸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여기 여기서 기대를 하면 도박인가요? 일단 그렇죠.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성경우 선수 여쭤면 이제 5대5 이제 5대5 아니 테라니 한 방이 있을 것 같아요. 테라니 한 방이 있을 것 같아요. 5대5 조금 더 혼나야겠는데 아니 아니 진짜 5대5 아 물론 뭐 성경우 선수 이야기가 맞습니다. 어차피 저분도 울트라 많이 뽑아가지고 손해보고 야 이거 이러면 성경우 선수 이야기가 맞아요. 야 공격하면서 네 저분도 짜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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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짜내서 공격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거는 계속 던져넣으면서 이제 물탈하면 다른 곳에서 소비가 되고 이런 상황 상황인데 6시 쪽이 계속 털리는 가운데 1시 안 바람까지 원활하게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러면 차량이 메카닉 때문에 모으면서 뭔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과연의 체제군요. 네 자 우선 이 한시 쪽을 지키는 데는 성공을 했고 네 아래쪽 내려가서 번제까지 했고요. 자 올라옵니다. 여지껏 모았었던 한방 네 자 위로 쭉쭉 밀고 올라가는데 자 우선 이 공격을 막아내야죠. 그럼요 어 그러면서 이 벌초 한개 지금 보낸건가요? 예 와 디파일러 다크소음 플레이그 한 방이면은 아 다크소음 한 방이면은 머린 빠지지 못할텐데 자 여기 이렇게 붙이고 벌초 보내고 네 자 우선 수비 자 위에 상력보내가지고 플레이그 다크소음 그래도 예 그래도 원어린 메딕의 힘으로 버텨내고 있어요 그렇죠 위 위까지 공격 들어왔다가 좀 막아내긴 했습니다만 좀 출혈이 좀 있고 네 아 이거는 장기전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이거 진짜 장기전이네요 저희가 좀 출혈이 있는거 같은데요 네 예비 2부시간이 지나가지고요 그렇죠 네 나는 격판을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 그럼요 이제 삼경호 선수도 격판을 내기를 바랄 것 같은데 지금 저번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많이 보냈는데 한 번에 다 뜨더라고요 네 저번에 그냥 근데 또 뽑으면 돼요 네 네 아래쪽은 제가 질게임이 아닌데 네 이건 질게임이 아니죠 네 질게임이 아니죠 질게임이 진다고 얘기 안했어요 여기 한번 파티를 해서 오우 오우 마치 멀쳐나 마임이 제거한 것 같이 네 네 내려갑니다 이제 아 이거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네 쓸어버려요 아우 해탈이 깨려고 네 자 가서 드론 잡고 이제 뭐 저 부분의 반응이 빠른 편이 아니니까 드론 다 죽겠네 이게 아 와 아주 뭐 마지막까지 물고 늘어지는 이 집중력 네 대단합니다 드론 다 잡았어요 그쪽 멀치에 있었던 자 이쪽 들어오는데 자 한식 쪽에 마인보고 울트라가 들이받고 SUV가 붙잡고 자 여기서 좀 많이 맞아요 네 와 스킨벙커까지 오우 이야 스킨벙커까지 수비 깨지죠 아나 예 아나 아나 예 어우 신날때 나오는 그런거 있잖아요 빨리 이렇게 이겼을때 야호 아나 그런 느낌 야호와 같은 이런 일단 테란 자원줄이 없는거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배가 좀 많이 고플거 같은데 5대5입니다 그래도 5대5에요 이렇게 되면 5대5 5대5로 그냥 끝내죠 예 아 이거 시간 없어서 무슨정 예 그런거 없습니다 예 그런거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수술을 아 제가 이거 제가 진짜요 제대로하면 이긴건데 네 이길수 있는데 시간관계사 네 진걸로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네 아 이거 저 자원줄 있어가지고 있어요 자원줄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저거도 맞네요 그럼요 제가 봤을때 오른쪽까지 다 놓은거 아닌가요 네 네 맞습니다 하하하하하 제가 잘못보고 있는거 아니죠 자 시청자의 의견이 들어왔어요 아니 저걸 어떻게 테란이 이기냐 하하하하 라고 의견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어가 와도 힘들다는 깨발목 네 깨발목 이 정도면 그 테란이 이긴거죠 네 예 게임을 잘 모르셔서 그런데 지금 테란이 이긴다 그렇죠 네 아이고 깨면 되죠 깨면 되죠 깨면 되죠 깨면 되죠 그러면은 여기도 다시 돌아가네요 오 여기도 다시 돌아가네요 예 마치 처음 커맨드 상태로 지은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 커맨드 에스 끌고 여기도 이고 불 꺼져 정전 예 아 아 진거 같아요 진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 고수분이 나오셔가지고 멋진 경기 펼치고 패배를 안해줬습니다 그래도 되게 좀